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트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전 지금 이수비엔지니어 얼굴이 안 보입니다 박스가 하도 커가지고 와 진짜 박스까지 갖고 나올 필요는 없었는데 박스가 하도 크길래 희한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TNA의 솔리테어 PSE 이름도 참 기네요 헤드폰입니다 처음에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택배로 올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박스로 한번 더 쌓여서 왔죠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박스를 열면 요런 속박스가 한번 더 나옵니다 아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크다 진짜 크죠 저희가 그동안 소개한 헤드폰 중에 박스 사이즈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그럴만해 비싸거든 여러분 최근에 제가 비싼 헤드폰들을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내놓나 하시겠지만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제가 차곡 쌓아온 것들을 리뷰 대 방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때가 회장님 눈을 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회장님 집에서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때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어비스 못 보셨더라고 다행입니다 자 요런 박스가 오는데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써있네 베스트 프로젝트 2021년 2022년 저 이거 2021년에 샀는데 22년에 베스트 프로젝트가 미리 뽑히는군요 이것은 마치 피파 2022가 아 네네 21년에 나오는 것 같은 그렇죠 아무튼 요 로고가 아는 분들은 아실만한 매력적인 로고입니다 theory and application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제 이건 무슨 공대 전공책이 나올 법한 그런 이름이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 모토가 우리들은 과학자다 오 멋있다 멋있어 멋있는데 비싸 과학자라는 의미가 이제 가격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근데 타협을 안 해도 너무 안 하셔 이 회사가 원래 헤드파이 쪽에 뛰어든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회사 자체는 오래됐어 회사 자체는 78년도인가 70년대에 세워진 회사에요 근데 스피커 앰프 이런 쪽을 주로 만드셨고 얘네 TNA 앰프 검색해보시면 5천만원 넘어가고 막 이래요 그렇죠 가격이 진짜 0 하나를 더 붙인 것 같은 그런 가격의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솔리테어 PSE는 뒤에 SE 붙었잖아 보통 헤드폰 이름 뒤에 SE 붙으면 염가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염가판이거든 네 헤드폰 중에 싼 모델이야 네 500이 넘습니다 이야 염가판인데 500이 넘습니다 그냥 솔리테어 P는 천만원입니다 네 열어볼게요 과연 500이 넘는 헤드폰의 패키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짠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 근데 이 소재 되게 독특한데요 이거 약간 넥타이나 시계 같은 거 넣는 그런 박스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도 아주 허락해 주진 않았다 그 하이파이맨 이런 회사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래서 여기 헤드폰 들어있었고 여기 케이블 들어있었고 밸런스드 4.4 케이블을 주길래 여기 하나 빼놨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언밸런스드 6.3 케이블 하나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는 뭐 없어요 매뉴얼 매뉴얼 끝 이렇게 끝입니다 조금 뭐 아쉬울 수도 있는데 뭐 제품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헤드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500만원대의 포스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어딜 봐서 그러니까 어딜 봐서 이게 500만원대 아 물론 저는 500만원대에 사지는 않았어요 이게 수입사에서 할인 행사할 때 조금 저렴하게 살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할인받아서 구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비싸 할인받아도 비싸죠 비싸 외관을 보시면 여기 겉은 철망이야 철망 그리고 안쪽은 이제 벨로어 소재 패드 그리고 난 이 빨간색은 마음에 들어 검빨 검빨 진리의 검빨 조합 그리고 여기 사이드 부분은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갑자기 500만원대 헤드폰에 플라스틱이 등장하니까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원짜리 사시면 됩니다 아 그건 플라스틱 아니에요? 천만원짜리는 다 쇠로 돼 있어요 얘는 염가판이어서 플라스틱이 들어갔습니다 와 끝난 후기 와 아니 무슨 염가판이 다른 회사 플래그십 가격이잖아 솔직히 나도 정가 500만원대 헤드폰 사면서 염가판이라는 취급받는 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 나도 TNA 헤드폰 처음 듣는 거거든 이게 근데 천만원짜리를 도전할 수는 없겠더라고 아 그쵸 아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만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짜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요 위험합니다 얘가 착용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귀가 쏙 들어가는 편이고 사이즈도 이 유닛만 보면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착용 자체는 굉장히 편해요 헤드밴드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플래그십 헤드폰들 중에서 가장 노멀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 평범한 R10P라던가 그렇죠 헤드라던가 오디지 같은 무슨 우락부락 큼직한 이런 애들 그런 애들에 비해서 모양도 그렇지만 무게도 좀 가벼운 편이에요 얘는 그래도 400g대야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훌륭하네 훌륭합니다 물론 이제 염가판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착용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3.5mm 케이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컷케 만들거나 할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부분의 마감도 딱 각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지 저는 만족은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을 보고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론과 실제잖아 뭔가 그런 이상적인 소리? 이런 걸 내주지 않겠어? 맞아요 약간 이 플래너 마그네틱의 정말 이상향이 무엇인가? 이런 걸 추구할 것 같고 좀 이게 웃기지만 이름만 듣고 두근두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독일 회사 젊은이 독일뽕 맞으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독뽕 이숙 선생님 독일제라면 정말 믿고 듣는 사운드를 내주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저도 언젠가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 회사가 이 SE 버전을 내기 전에 이전 모델은 헤드폰이 천만 원 그리고 이 회사의 헤드폰 앰프가 또 있어 HA200이라고 그거는 천삼백만 원 해가지고 이천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세트만 있었어요 근데 SE 버전을 내주셔서 이제야 제가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500만 원짜리 영가판 이거 그리고 저희 프로듀서 DK 카페에도 몇 분 갖고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일단 오늘은 저의 DAP 샷링 M8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헤드폰인데 막 거치형 앰프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올리던데? 아 그래요? 네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또 평판형인데 의외네 그래서 저도 이게 저의 포터블 세트입니다 드디어 포터블 할 만한 포터블이 나왔네요 아 그치 이 헤드폰은 밖에 끼고 나가도 그렇게 창피하진 않잖아 아 그쵸 근데 오히려 그런 면도 있어 특이하지 않으니까 좀 아쉽나? 이제 와서 돈 쓴맛이 안 나 좀 독특하게 생기면 엄청 눈에 띄니까 어 네 저건 뭐냐? 아 이게 비싼 헤드폰이라 이런 거야 그 카페에 되게 특이한 헤드폰도 이렇게 모임 가시면 되게 소외받을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너 너무 평범한 거 아니니? 막 이럴 수도 있어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장점도 있어 이 헤드폰이 지금 제 책상 모니터 옆에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아 저 회장님이 비싼 헤드폰인지 몰라 아 평범하니까 그래도 형 조심하셔야 돼요 왜? 실수로 당근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은 없는데 책상에 놨더니 자꾸 DK2가 아 좀 만지작 만지작 하는 건 있어요 이건 안 돼 계속 그러는데 헤드폰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듣는 건 싫어해 쓰는 걸 좋아하는 쓰는 걸 좋아해 저의 오늘 첫 번째 추천곡은 김 페트라스의 코코넛 듣겠습니다 소리 많이 세나요? 엄청 많이 세죠 엄청 많이 세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세는 소리만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굉장히 타이트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면 네 아 이게 그 티오리안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이런 외형을 봤을 때 네네 어떤 그 생각하는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실제 소리는 어떤지 아 근데 착용감 진짜 편한데요 착용감 진짜 괜찮죠 오 진짜 편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어떻습니까 왜 그 밖으로 많이 세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셨는지 알겠네요 오 왜요 밀폐형인가 했어요 오 사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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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형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 오 그리고 평판형이랑도 좀 다른 느낌인데 그러니까 얘는 모든 선입견을 다 박살을 내준 제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회사 이름도 그렇고 오픈형인 것도 그렇고 평판형인 것도 그렇고 왠지 되게 칼같고 냉랭한 그런 정말 그런 메스 같은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은 정확한 느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이 형들 진짜 근데 완전 대반전인 게 완전 반전이네 이 곡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포인트가 뭐였냐면 킥스네어가 둠 샵 나올 때 정말 펀칭이 굉장히 경쾌하면서 무게감도 있고 그러면서 그 묵직한 게 오다가 브레이크를 진짜 꽉 밟아 쿵 쫙 하는데 어우 춤틀림 그 쫙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진짜 정확하게 빡 밟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 제 동력 진짜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저는 킥스네어도 킥스네어지만 베이스 와 베이스의 그 쫄깃함이 오 진짜 장난 아닌데 진짜 기본적으로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해상도 굉장히 좋고요 아 그럼요 근데 문제가 해상도가 좋은 것도 느낌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 아 네네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막 이게 세세하게 땀구멍이 보이는 그런 게 있고 어떤 텍스처의 느낌이나 이런 게 전달이 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얘는 전대역에 다이나믹을 굉장히 정확하고 스피디하게 전달해주는 그 디테일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엄청 스피디해요 그리고 지금 코코넛츠 노래 들었을 때 또 기분 좋은 게 정말 뻥뻥 치고 나올 때 그리고 거기에 여기 베이스가 같이 아마 이 사이드체인 컴프레서 걸린 것 같은데 네네 약간 그게 볼륨이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나오는 월렁꿀렁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연출을 해뒀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그 베이스가 타는 리듬감이 또 굉장히 좀 신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판형이라고 했을 때 그런 예상하던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진짜 다이나믹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 펀칭감만 놓고 보자면 그것도 밀폐형 다이나믹 헤드폰에서 나오는 밀폐형 다이나믹에서 나오는 그런 되게 펀칭감과 그 다음에 글루감 저 글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쵸 근데 이 글루감이 보통 이제 좀 과한 경우들이 되게 좀 불편하게 들리거든요 글루감이 너무 과하면 엣지가 무너지죠 그래서 떡져있다고 들리는데 얘는 굉장히 이렇게 잘 붙어있게 글루감이 좋으면서도 엣지들이 쨍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질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워낙 고가의 헤드폰을 즐기시는 분들이 뭐 클래식이라든가 좀 이렇게 뭐 광활한 느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고가의 헤드폰일수록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얘가 마치 제나이저의 오픈형 헤드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디테일이 좋다 이런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TNA 솔리테어 PSE는 진짜 최고의 특징이자 최고의 특장점은 얘는 다이나믹이에요 오픈형에서 나올 수 없는 다이나믹이 나와 맞아요 오픈형에선 절대 들어보기 힘든 이런 다이나믹 나 진짜 오픈형에서 이런 다이나믹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M8이 사실 괜찮은 수준의 DAP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치형만큼의 파워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충분히 구동력 있게 사실 이거보다 구동력이 더 좋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진 사운드 일단 선입견이 그냥 싹 사라지죠 아 그러게요 완전 무너졌죠 굉장히 재미있는 헤드폰입니다 이게 원래 이 회사 성격이 이런 건지 과학자라매 아니 또 과학자들이 힙합 좋아하고 댄스 좋아하고 아니 난 근데 이런 것 같아 이게 마케팅을 위한 그런 단어 선정 같은 거는 좀 나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또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어요 아 그런거요? 네 독일 과학자들은 독일 과학자는 막 테크노 틀고 춤추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기껏해야 제 주변 친구들 아니면 이제 빅뱅 이론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만 봐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의외 진짜 진짜 의외야 아 그리고 생긴 것도 되게 좀 약간 그렇게 안 생겼잖아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가지로 이거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거야 약간 마초거든요 지금 오오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되게 힘이 있고 아 근데 마초라고 하기에는 마초는 약간 거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는 또 거칠진 않아요 아 얘는 아니야 얘 양복 입었어 어 네네 좀 그런 느낌이야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내줘서 사실은 요걸 처음에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천만원짜리 갔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조만간 가시겠죠 그만 보내 나 죽어 진짜 저 진짜 여러가지로 핑계 붙여가지고 뭐는 이제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뭐는 셀프 연말 선물이고 뭐는 우리 뭐 방송 3주년 기념 선물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내심 명분을 막 만들어서 겨우 산 거거든요 명부 책이 있군요 요거는 이제 셀프 연말 선물이었습니다 아 셀프 연말 잘 산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첫 번째 곡은 제가 일부러 이수벤 지니언테도 선입견을 깨보라고 요런 곡을 선곡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곡은 이수벤 지니어가 하나 근데 저도 첫 번째 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약간 저만의 신남이 있잖아요 저만의 신남을 좀 느낄 수 있는 곡을 선정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뭡니까? 최근에 제가 디깅을 하다가 알게 된 라커 여성 라커 흔치 않잖아요? 또 여성이군요 아 또 그렇게 엮어 그러세요? 여성 라커 좀 드물어요 딜린이라는 로컨데 딜린? 네 이름이 딜린이에요 좀 특이하죠? 처음 듣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뮤지션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기네비어라는 이름으로 자꾸 검색이 되는 거예요 기네비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원래는 되게 US 댄스 차트에 되게 10위권 안에 올라왔던 그런 약간 댄서 댄서예요? 그랬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고 그래서 유명한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앨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자기가 록스타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딜린이라고 지었다고 구글 번역기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기네비어라는 이름으로 댄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죠 뮤지션의 자아는 딜린이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록스타가 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틀린의 헬바운드라는 곡입니다 제목도 멋지죠 헬바운드 이수벤진이 형하고 그런 쪽을 좋아하더라고 지옥 이런 거 이야 죽이는데요 어 그래요? 네 볼륨을 꽤 많이 올리시던데 어 그쵸? 네 또 이게 또 락킹하니까 올려야 돼요? 형님 더 올리실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올리실 것 같은데 그쵸? 더 올리셨어? 아 이야 이야 죽이네 이야 아니 그리고 이번 노래 들으면서 느낀 건데 얘는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크게 믹스가 돼 있네 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TNA 솔리테어 PSE의 특징 중에 저희가 아까는 밀폐형 같다고 했잖아요 사운드를 근데 이번 곡에서는 음상 이미지가 진짜 커 엄청 커요 진짜 진짜 커 와 정말 이거는 여가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맞귀라도 이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헬바운드 듣는 내내 공간이 정말 내 앞에 이만하게 커다란 공간이 딱 펴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그 음상만 보면 네 락페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밀폐형 다이나믹처럼 막 엄청 다이나믹이 세게 펑펑 치고 들어오면서 사이즈는 또 사이즈대로 커 이건 진짜 이런 방면에서 성능이 진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리고 저는 이번에 헤드바운드를 들으면서 제가 자주 듣던 곡이니까 또 한 번 느낀 건데 약간 마스터 컴프가 걸려있어요 음 헤드폰에 헤드폰 자체 어 근데 되게 좋은 마스터 컴프 걸려있는 거예요 어 되게 고급 마스터 컴프레서가 걸려있어서 실제보다 약간 살짝 다듬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살짝 이렇게 글루잉을 해주면서 그래서 막 킥이랑 스네어랑 막 뻥뻥 때리게 만들어주는데 와 진짜 신나고 네 신나요 그리고 이게 귀까지 바로 닿지 않게 깊이가 좀 있잖아요 어 네네 맞아요 저는 그게 이런 사운드를 들려줄 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 귀가 아무것도 닿지 않는 되게 그 공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인데다가 공간이 크고 그리고 다이나믹 막 이렇게 막 몰아치니까 그게 되게 스피커 같은 느낌 맞아요 스피커 같은 느낌도 들고 귀도 훨씬 덜 피곤하고 이렇게 볼륨을 크게 키워갖고 막 빵빵 들어도 귀가 필요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어 진짜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과학자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엄청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즐겁게 해주기 위한 어 그런 이론과 실제를 어 되게 들리는 건 나의 실제고 어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이론을 다 쏟아부었다 구현을 진짜 잘했어 그런 사운드를 진짜 구현을 잘했어 근데 반면에 이번 곡을 들으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요 가격대에 요런 동급의 다른 헤드폰들은 네 보면 분리도가 되게 좋고 되게 각각의 소스 소스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들려주는 그런 성향의 헤드폰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각각의 소스를 좀 따로 잘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는 그걸 되게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서 붙여서 들려주지 그거를 따로따로 다 뚝뚝 떼가지고 들려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인 거잖아요 얘는 글루잉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눌러서 음압을 빡빡 밀어 내보내는 쪽을 반면에 진짜 약간 고급 헤드폰들은 글루는 좀 덜 돼있지만 이렇게 확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헤드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사실 고가 헤드폰들의 전형적인 캐릭터인데 그렇죠 얘는 그런 걸 기대하고 들으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겠다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클래식이나 그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러까지라고는 생각 안 해요 클래식이든 뭐 다른 종류의 기악곡이든 요 정도에 다듬는 거는 그냥 기분 좋은 수준이지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서스바라에서 듣던 그런 막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디테일들 그런 거는 느낄 수 없다 그건 이제 취향대로 선택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얘는 생각보다는 그런 쪽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사실 딱 들으면서 락과 메탈의 끝판이지 않을까 되게 락하고 메탈하고 진짜 잘 맞을 것 같긴 하다 그쪽에 끝판은 TNA가 아니었나 좋네요 진짜 좋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M8로 들었으니까 그리고 방금 이수벤지니아 말대로 볼륨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아 그쵸 거의 M8의 끝까지 올렸는데 요거보다 좀 더 센 놈을 갖고 와야 그쵸 그래야 아주 만족하면서 듣지 않을까 우린 아직 배가 고프다 좀 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톰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니티 아톰 헤드폰 에디션 갖고 왔습니다 또 이 아톰 성향이 굉장히 좀 묵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나 좀 과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음 안 그래도 다이나믹한 헤드폰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힘을 또 넣어주면 과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야 믿습니다 저는 DNA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들어볼 곡은 돈 디아블로의 페이스 투 페이스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궁합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볼륨이 좀 더 여유 있으니까 아 네 그런 건 좋네요 좋긴 네 어떻습니까? 저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야 너무 좋아 너무 장난 아닌데요? 좋은 헤드폰이네 확실히 좋은 헤드폰이야 야 이게 그 저음에 이게 되게 꽁한 킥이잖아요 네 웅하는 어 근데 그게 진짜로 이렇게 살짝 더 눌리고 반부 앞에 살짝 오는 그 느낌 그래서 그게 욱욱이 진짜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와 되게 사람 좀 벅차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계속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밀폐형 헤드폰 사운드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 그쵸 근데 얘는 오픈형인데 신기하게 그런 다이나믹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약간 그 오픈형의 장점과 밀폐형의 그 색깔 이게 만나가지고 그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아 맞아요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을 들으니까 아 평판형은 평판형인 것 같은데 라는 또 느낌도 있어요 아톰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도 지금 느낀 건데 아톰에서 볼륨을 저희가 더 올릴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동력이 충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좀 잘 들려오는 듯한 느낌? 그런 거는 있더라고 저는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디테일도 살짝 올라가면서 이 이미지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는 굉장히 넓죠 진짜 그리고 이번 곡에서 디테일이 확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이 곡을 들을 때 보컬을 마이크를 되게 가깝게 대고 녹음을 했구나 맞아 맞아 그게 그냥 들릴 정도로 마이크 녹음 상황이 그냥 눈앞에 그냥 어 이렇게 했겠구만 하고 보일 정도로 마이크 근접 효과가 날 때 저희도 이렇게 마이크 할 때 이렇게 멀리서 할 때랑 이렇게 가까이서 할 때는 톤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볼륨 차이가 아니거든요 볼륨 차이가 아니고 톤이 달라지는데 이 돈디아블로 노래 녹음할 때 마이크를 한 요쯤 띄고 녹음했겠구만 이렇게 들릴 정도로 디테일 분석이 진짜 바로 쉽게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뭔가 노이즈의 성분까지 들리는 그 느낌이 있네 진짜 노이즈도 이게 노이즈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거 트랙을 조금 노이즈 있게 그냥 작업을 했네 그런 정도로 바로 들려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분석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걸 조금 배제하면 되게 신나게 들을 수 있고 신나 일단 신나요 첫 캐릭터는 무조건 신남이야 신나고 그 시원한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자니 뭐니 이런 얘기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신나는데 신남과 과학자 좀 안 어울리잖아 일단 신나고요 신나는데 디테일도 잘 들려요 정도의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는 헤드폰이에요 그러니까요 들을수록 매력에 빠질 것 같아요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형님이 과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 안 과하죠 안 과하죠 이게 워낙에 진짜 이 헤드폰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대용량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브레이크가 진짜 확실해 강력한 브레이크 그러니까 지금 아톰에서 강한 저역을 빡 넣어줘도 멈출 때는 확실하게 빨리 딱 멈춰 딱 멈추니까 그 잔향이나 여음들이 안 남아 그때 그 쾌감이 있어요 짜릿한 느낌이 있어 빡 멈추는 순간에 그 잔향들이 싹 사라지면서 어? 소리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 바로 드는 진짜 강력한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소리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특징의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 오픈형처럼 사이즈가 넓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오픈형들처럼 소리가 흩어진 그런 느낌도 아니면서 되게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일정한 딱 그 에너지 막을 잘 형성하고 그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독특한 연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되게 그 예전에 보면 돔 나이트 있잖아요 아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와 소름 소름 아니 제가 뭔가 락페는 락페인데 야외 락페 말고요 그 돔에서 하는 락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지금 일산 가다 보면 천장이 돔으로 된 그런 나이트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서로의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호박 나이트 이랬더니 다녔다는 거 아니고 호박 터널 뭐 이런데 다녔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곳이 있더라 아무튼 좀 그런 인상? 약간 그 돔에서 뭔가 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어 이거 나이트 얘기 취소하고 아 돔 공연장 같은 걸로 좀 바꿔주세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왠지 오해하실까 봐 저의 그 과거를 오해하실까 봐 일산의 돔 공연장 아니 잠실 잠실 잠실! 왜 자꾸 일산이래 아니 제가 옛날에 작업실이 정발산에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서스바라 같은 특징을 갖고 있거나 알텐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저는 이걸 또 방출해야 되잖아 아 그쵸 근데 알텐피랑 서스바라랑 또 그 다른 제3의 그런 또 맛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급기 만드는 형들끼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야 여기까지 양보하자 우리 서로 우리 서로 겹치지 말자 남의 영역 넘보지 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합의를 보고 있나? 감압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난 여기 먹었어 넌 딴 데 가봐 약간 이런 그런 면에서 진짜 저는 되게 뿌듯한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사실 얘를 그리폰에 연결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폰 가지고도 물론 이제 볼륨은 좀 크게 올려야 되긴 하지만 그리폰 가지고도 충분히 웬만큼은 다 구동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헤드폰이다 그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볍게 그리폰 하고 해가지고 포터블로 밖에 카페 나가서 음감을 한다던가 해도 물론 이제 옆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될 것 같지만 거리 두기 잘 하셔야 되는 헤드폰 어 그럼요 소리가 밖으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서스바라급은 아니야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아 뭐 카페에서 튼다면 돛진개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카페는 조용하지 않잖아 그래서 요정도는 틀어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그까진 잘 장정할 아니 볼륨 좀 줄여서 들으면 되잖아 볼륨 좀 줄여서 크게 안 들으면 되잖아 형님이야? 음 아쉽 근데 뭐 아무튼 여차하면 포터블로 쓸 수 있긴 하니까요 아무도 없는 공터에 나가서 들으세요 그럼 되겠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TNA라는 회사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앞서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던데 사실은 이 상품 소개 페이지에 적혀있는 글은 번역기를 돌린 건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실래요? 솔리테어 PSE는 솔리테어 P의 TPM 3100 드라이버를 기반으로 제작된 새로운 설계의 TPM 2500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겠어 마그넷 위에 위치한 특수 멘브레임은 구리 도체로 감쇄되었으며 솔리테어 P에 앞서 적용된 드래프트 컨트롤 시스템은 솔리테어 PSE의 플라스틱 구조에 맞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말 같지만 뭔 소리지? 이거 약간 번역기 돌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술 사양을 좀 더 검색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영문 자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정보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그냥 귀로 들은 바로는 어쨌든 굉장히 다른 성향의 고급 사운드를 들려준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요 특히 저는 할인할 때 정가보다 훨씬 싸게 구매했기 때문에 아주 흐뭇합니다 지금 네네 오늘은 링크 없는 거죠? 물어봐야 되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좀 더 마음 편히들 보시라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오늘은 링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 막 천만원짜리 모델 링크 형님을 위한 공동구매 아니 나는 안돼 안가 안가 한번 그 쉐어라제드 매장 가가지고는 한번 들어봐야겠다 근데 이쯤 오니까 정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제 2급에서는 진짜 취향으로 골라야 된다 아 맞아요 아 이렇게 고급기로 가니까 야 진짜 이건 그냥 취향의 문제 100% 취향의 문제 되게 고민되는 선택일 것 같은데 R10P, 서스바라 그리고 솔리테어 PSE 이 중에 뭐 고를 거야? 진짜 되게 어려운 선택이죠 만약에 누가 너한테 어떤 게 좋은지 추천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답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언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저의 리뷰를 좀 보시고 내가 음악 취향이 이쪽이던가 해가지고 음악 취향에 맞춰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급차이로 인한 선택? 이런 거는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평소 들으시는 음악적인 취향하고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막 헤드폰 고를 때 막 이렇게 분리돼서 잘 들리나 내가 분석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뭐 이런 문제를 놓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냥 약간 이제 취향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충분히 각 회사의 플래그십들이 뭐 성능상으로는 다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트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 ому 그런 solving 시작 próximo 고 Govern uestos proch housekeeping enterprise excuse veces 과연 지금부터 Cristina 그리 어떻게 ались 빨리 cristina